정말이에요? 양이 작은 나무를 먹는다는 거. 그래, 정말이야. 우와, 기뻐요. 그럼 바오밤 나무도 먹겠네요? 바오밤 나무는 작은 나무가 아니야. 코끼리 한 무리를 데려와도 바오밤 나무 한 그루를 먹지는 못할걸? 그러면 우리 별에서는 코끼리들을 차곡차곡 쌓아야 할걸요? 바오밤 나무도 다 자라기 전에는 작을 거 아냐? 그렇긴 하죠. 바오밤 나무를 먹게 하기 위해서 양들을 데려가는 거니? 바오밤 나무를 방치하면 대참사가 일어나요. 어느 별에 게으름뱅이가 살았는데 작은 바오밤 나무 세 개를 방치했다가 그만... 그만... 혹은 because... 쌓인 것 처럼 바오밤 나무가 산 것들은 바오밤 나무가 산 것들은 바오밤 나무가 산 것들은 바오밤 나무가 산 것들은 이제 기회에 있는 게요. 감사합니다.